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이번 달부터 국비 추가 확보와 함께 일자리와 인구정책 예산 반영의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정례 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개월간 태풍과 폭염, 적조, 집중호우가 겹쳤지만 모든 직원들이 잘 대처했다며 이번 달부터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6조 천억원 이외에도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사는 또 도의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에 이어 내년 본 예산도 민선 7기 비전이 담긴 일자리와 인구정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편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함께 걱정거리가 되고 있죠. 전라남도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게 연말까지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만 봐도 2016년 10차례, 지난해 8차례였던 것이 올해는 지난 6월까지 벌써 9차례나 됩니다. 특히 어른들에 비해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민감하다 보니 최근에는 도민들의 최우선 관심사항이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아이들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안심학교 실현을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도교육청과 협력해 연말까지 100%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와 시군비, 민간예산까지 총 1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라남도는 또 도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27억 원의 도 자체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 안심학교 실현을 추진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대응 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37기의 대기 측정망으로는 정밀한 계측이 어려운데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까지 미세먼지 지도도 제작됩니다. 또 도내 396개 모든 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와 간이 측정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여건을 감안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주택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2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어제 오후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면서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축제 당일인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진남체육공원과 국동수변공원, 시청 등 3곳에서 이순신 광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8대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오동도와 박람회장 등에 2,800면 규모의 임시 주차공간을 확보해 차량을 분산하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공영주차장 28곳을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1일 여수 화양면 용주리의 한 하천에 방류된 폐유는 인근 공장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폐유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경질 중유인 벙커 AU로 확인됐으며 하천 인근의 한 세탁업체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 해당 업체에 대해 해경에 조사를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화양농공단지협의회는 농공단지는 용주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며 소속 업체가 폐유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졸업식 뒤풀이 문화 기억하실 겁니다. 여수에는 이와 비슷한 결혼 뒤풀이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지나친 폭력성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유명 웨딩홀 인근의 해수욕장 양복을 입은 열댓면 남짓한 무리의 남성들이 모여서서 뭔가를 의논합니다. 무리 중 한 명이 엎드리자 옆에 있던 남성이 엎드린 남성을 야구방망이로 힘껏 때립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매를 맞은 남성은 아픔을 이기지 못해 바닥을 나뒹굽니다. 잘못 맞은 듯 아픈 표정으로 맞은 부위를 감싸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질은 계속되고 한 남성이 약하게 때리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야유를 쏟아냅니다.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결혼식 뒤풀이 문화의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는 친구들끼리 잘 살라고 발바닥 대신 엉덩이를 때리는 것 같아요. 대략 한 대당 10만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0만원 정도까지 문제는 잘못 맞아 다칠 위험도 크고 무리에 속할 경우 싫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제 아는 지인은 신혼이 할 때 비행기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엎드려서 갔다고 하는데 맞는 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장난이라지만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자성의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연입니다. 고흥 시호도가 해수부가 소개하는 9월의 무인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시호도는 고흥 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약 1km 떨어진 무인도로 지난 2013년부터 원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색 여행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으며 전남 동부지역에 섬이 선정된 건 여수 하백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광양시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2018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광양동과 태인동 두 곳이 선정됐으며 광양동은 국비 150억 원, 태인동은 국비 81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으로 광양시는 광양동을 워라벨시티로 태인동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나면 어중간하게 남는 땅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투리 땅은 대부분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불법 경쟁지가 됐는데 정부가 이 땅을 매각하거나 농민들에게 임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다시면과 왕곡면을 연결하는 국도 1호선 주변에 자풀이 무성한 나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매입됐던 토지가 쓸모를 찾지 못해 유유부지가 된 것입니다. 아홉 빌지, 4천 제곱미터가 넘는 땅이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는데 농민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라 매매 절차가 복잡하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입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들인 토지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72필지를 공개 매각하거나 농민들에게 임대해줄 계획입니다. 대상 토지는 나주와 완도 등 전남 지역 61필지와 정읍과 임실 등 전북 지역 11필지입니다. 공개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디를 통해 진행됩니다. 입찰 방식은 감정평가 금액 대비 최고가를 쓴 신청자가 토지를 낙찰받는 시스템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주변의 유유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매 대상 토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해상입니다. 순천대학교 박진성 총장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순천대가 역량 강화 대학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박 총장 자신과 처장, 단장 모두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시기에 대해 박 총장은 총장 직무대리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임용 절차가 끝나면 사퇴할 예정이며 적절한 인물이 추천되지 않더라도 이달 말에는 총장직에서 지체 없이 물러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지역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 및 소속 시도의원들과 함께 여순 사건 기념일인 오는 10월 19일까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당과 인근 지역위원회 서명운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중앙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서면을 통해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가 4km에 불과할 정도인데요. 출근길에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남동쪽으로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경상도 중에서도 동쪽 곳곳으로만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경상도 내륙지방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상도 곳곳으로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구름이 차츰 거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지만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 춘천 20도, 전주 22.3도, 울산 23도 안팎으로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춘천 29도, 대구 29도, 광주 역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은 28도, 부산은 30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한층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